대한해운 2930원 비중 10% 유상증자 악재로 떨어지고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손절가락 목표가 얼마로 보고 가야할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대한해운이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었네요 2930원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뚝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해보자 라는 전략이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건가요 전문가님 일단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악재 악재로 생각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담을 드릴 때 대한해운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지금 매수하신 관점이 있죠 악재가 나왔으니까 저가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매수를 해보겠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맞춰서 답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대한해운만 봤을 때는 지금 투자 판단을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데 지금은 2930원에 유상증자 이슈 나왔고 급락이 나왔고 바닥이다 여기서부터는 좀 괜찮겠다는 관점에서는요 쉽습니다 전략 세우기 지금 아마 시청자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텐데요 유상증자 나오고 나서 가장 많이 빠졌던 가격이 2870원이죠 그 부분 종가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 종목은 충분히 더 반등은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짧게 손절가 정말 짧게 잡아도 됩니다 2870원 대신에 저가 기준 아니고요 그 시장이 마감했을 때 그 종가 기준으로 287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고 유상증자 나오고 나서 빠졌던 갭들이 있죠 이제 여기 갭들이 있을 텐데 이 처음에 그 유상증자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가격이 좀 의미 있는 가격이 3,100원이니까 3,100원을 좀 일부 좀 그래도 지금 10% 살았으니까 한 2% 3% 정도는 3,100원 정도에 좀 정리를 좀 하고 나머지는 갭을 메꾸는 데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상증자로 갭이 나왔으니까 갭을 메꾸는 3,400원 정도 최종 목표가로 대응을 좀 하시고요 일단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 저가에서 매수하는 거는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 익절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럴 경우에 손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좀 엄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이님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 전문가님이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종가 기준 2,870원을 이탈하면 정리를 하는 게 좋고 우선의 목표가를 3,100원으로 잡고 또 최종 목표가는 갭을 메꾸는 3,400원까지 들고 가보시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은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온 종목입니다 아 유튜브로 온 종목이네요 SK를 보내주셨는데요 SK 우리 바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29만 천원 5% 안녕하세요 이 가격대 샀었는데 오늘 많이 오르고 있네요 지금 매도를 해야 하나요? 더 상승 여력이 있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29만 천원이면 최근에 들어간 건 오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SK가 한때 전문가님 참 계열사들 효자 계열사들을 많이 뒀다 이래서 작년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딱 36만원까지 찍고 많이 내려왔거든요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SK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저는 지금 대기업 지주사 중에서 일단 지주사를 권해드리진 않습니다만 대기업 지주사 중에서 뭐 너 지금 당장 뭐 매수할래? 라고 질문을 주면 저도 일단 SK를 선택을 할 거긴 합니다 29만 천원이면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부담된 가격이 들어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SK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가 요즘에 지배구조 개편에 관련돼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지만 주가 측면에서 그렇게 안 좋을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가져가시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효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상장을 기다리는 종목들이 주를 좀 서 있죠 회사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기대감으로 여전히 이어질 수가 있고요 지주회사가 새로운 종목을 회사를 상장을 한다고 하는 게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상장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기업 공개가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업 내가 지금 재무제표에 이 회사는 100억짜리야 라고 적어놨던 이 회사가 IPO를 하게 되면 100억이 아니고 2천억, 3천억으로 순식간에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고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다 보면은 우리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매수를 하시겠죠 그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SK 지금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 보시고요 목표가로는 한 32만 원 정도로 한번 보시고 고가로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32만 원대에 저항이 좀 강하기 때문에 32만 원 정도는 목표가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32만 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코멘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0096님께서 G3 BNT 매수가를 15,600원에 20%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5,600원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은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지난번에 안 좋은 뉴스가 있었죠 그때 HLB랑 같이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임상에 문제가 있다 임상 실패다 이런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 시청자님 매수가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급락이 나타나니까 그냥 왜 떨어지지? 그럼 나도 하한가에서 한번 반등 한번 누려볼까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원래 가지고 계셨는데 추가 매수로 물을 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까 제가 대한해운에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악재가 나오고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매수를 했으면 그 반등이 다시 취소가 되고 하락하게 되면 즉시 손절을 해야 된다 손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 시청자님도 꼭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3 BNT 지금 15,600원이면 그나마 지금은 좀 바닥이 잡히고 회사가 망할 정도의 뉴스가 아니고 임상 나왔던 것이 임상 3상 관련돼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급락했던 건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임상 3상 재개한다 결과가 좀 괜찮게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시청자님에게 이런 좋은 뉴스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운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로 봤을 때 막연하게 15,600원을 기다리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일단은 14,400원 정도라도 반등이 좀 나오면 한 절반 정도라도 지금 15,600원은 20%인데 한 10% 정도는 14,400원 정도는 정리를 좀 하시고요 여기 좀 넘어가게 돼서 수급적으로 잘 받쳐준다고 하면 오히려 15,600원에서 상승이 끝날 게 아니고 18,000원 정도까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머지 반등 잘 나오면 18,000원 나올 거니까 14,400원에 매도하는 거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14,400원에 일부 정리하시고 한 17,500원에서 18,000원쯤에 잘난 정리하시는 쪽으로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더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는 절반이라도 즉시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우선은 14,400원에서는 일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17,500원에서 18,000원 구간에서도 정리를 하시라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0103님께서 항상 도움 감사합니다 CMS 에듀 고가 7,050원에 26% 보유 중이며 지금 시점에 추가 매수가 어떨까요?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7,050원에 보유 중이시면 지금 6,670원이니까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한테 좀 크게 한번 올라온 이후로 지금 6,000원, 7,000원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종관님 요즘 또 교육주가 의외로 잘 가더라고요 이 종목은 어때요? 네 근데 교육주가 CMS 에듀가 좋은가 안 좋은가를 떠나서 매수가 안 좋죠 매수가가 7,050원 지난 4월 7일 날 급등했을 때 최고가가 7,090원인데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7,050원이고 또 더 안 좋은 거는 여기서 비중이 26%죠 그러니까 주식의 비중이라는 것을 정할 때 생각을 한 가지 좀 CMS 에듀에 관련된 팁은 아니지만 이 비중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팁을 좀 드린다고 하면요 열심히 고민해야 됩니다 뭔가를 매수할 때 그냥 내가 인터넷으로 인터넷 쇼핑 해가지고 이거 마음에 든다 해놓고 마음에 안 들고 환불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매수 버튼을 누르자마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TS나 HTS에서 주문을 넣으면 이 가격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번 더 확인 창이 왜 뜨겠어요? 한 번 더 고민을 하시라고 뜨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중이 26%잖아요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300만 원이라는 월급을 받아와가지고 당장 여기에 100만 원씩 매수를 할 수 있느냐를 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머니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청자님께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한 번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7,050원에 매수를 하고 나서 지금 약 한 10%도 아니고 한 5에서 6% 정도 하락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한다는 것은 26%니까 한 15%, 20% 더 매수를 하시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서 어차피 반드가 나올 거면요 있는 것만 가져가도 충분히 반드가 나와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는 메리트가 생기려면 최소한 6,000원이 깨지든가 아니면 한 5,200원까지는 오든가 그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든가 지지성까지는 오든가 정도에서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지만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할 게 아니고 지금은 매수가도 회복되면 바로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추가 매수는 당분간 생각하지 마시고 매수가도 회복되면 바로 정리를 하시고요 나중에 6,000원 초반 정도 오시면 그때 다시 한번 차라리 문자로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매수가까지 오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처음 뵙는 분이에요 백량이라는 분이 반갑습니다 앵커님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 2만 5,100원에 비중 15% 오늘 실적 때문에 목표가 하향 나왔는데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실적 가시성이 나오면 다시 목표가 상향된다는 전제 조건을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엄청 길게 쓰셔서 저희가 지나칠 수가 없는 이거 꿀팁입니다 여러분 길게 저희가 종목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경 하이테크가 그러네요 오늘 소식이 나온 게 올해 1분기 실적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오늘 또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악재가 나왔고 지금 악재나 호재가 나왔을 때 세경 하이테크뿐만 아니라 악재가 나왔을 때 호재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하는 방법은 이 악재는 흐름을 보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악재가 나왔습니다 악재가 나왔는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 하락세였다 싶은 종목은 며칠 더 지켜볼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벤트 악재 해소 소멸로 나타나면서 반등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여태까지 내려온 거예요 주가는 항상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다 선반영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경 하이테크 지금 매출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3만원이었던 게 2만원까지 내려온 거지 괜히 내려온 게 아니고 장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만 사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종목이 못 올라오는 이유는 실적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실적이 좀 안 좋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개파락 나오고 나서 오히려 전자점 지켜주고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악재가 나왔는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싶으면 바로 도망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기다리는 종목이 호재가 나왔다 주가가 상승 중이었으면 저는 그날 어느 정도 입결하고 나오시면 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던 곳에서 호재가 나왔다고 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게 하게끔 좋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악재가 나왔냐 호재가 나왔냐 그게 어느 시점에 나왔냐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세경 하이테크는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요 주가가 120일 선 위에서 안착되는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도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악재와 호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지 그러한 팁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세경 하이테크 전략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째옥이 님께서 삼성중공업 7620원에 70%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들고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우리 조선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열일 쏟아주고 있죠 수주 잭팟을 터뜨리면서 삼성중공업 그동안 또 급등세를 조금 보여주기도 했는데 비교적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워낙에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지금 비중이 70%죠 70%고 지금 매수가 저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배팅이 좀 되셨는데 내가 지금 당장 좋다 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내가 지금 안 사면 빨리 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 중 한 열의 여덟 개 정도는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를 굳이 처음부터 그렇게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매수가 이상 회복이 되면 비중은 조금 줄여 두시는 쪽으로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오히려 저는 왜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목은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더 매력적인 종목이 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내가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비중 70%인데 추가 매수 하려고 하면요 다른 데서도 어떻게 돈을 또 빼가지고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내가 처음에 생각한 금액보다 많아지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되고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면은 내가 기다릴 수 있었던 종목도 못 기다리고 내가 안 살려고 했던 것도 사게 되고 매매 자체가 크게 꼬여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컨트롤하고자 매수가 이상 올라오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 두시고 나중에 빠지면은 주워 담을 수 있게끔 지금보다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올라가도요 내려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는 급할 거 없다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중공업 지금 저는 최근에 많이 올라온 조선주나 해운주 있죠 사실 해운은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해운은 별로 권하지는 않은데 조선주들은 지금 빠지면 빠져도 좀 더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중동 쪽에서 요즘에 유조사항 관련돼서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뉴스가 하나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중동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일단은 추가 수주 관련돼서도 저는 기대를 해보기 때문에 보유는 해보시되 비중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늘 갖고 싶은 종목이 나한테 기회를 줄까라는 게 사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안이고 고민일 텐데 기회는 늘 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비중 관리에 좀 들어가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SSO님입니다 늘 항상 꼬박꼬박 출석을 해주시는 우리 SSO님께서 GS글로벌 2260원의 비중은 5%래요 익절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늘 이제 댓글로 수익 자랑을 해주시는데 수익을 참 잘 내시는 우리 시청자님이시거든요 역시나 지금 수익 구간에 있어서 목표가를 정하시는 게 지금 고민인 것 같아요 잘 올라가고 있네요 GS글로벌 목표가를 어디까지로 설정해 볼까요? 다른 분들 입장에서 이분을 보면서 왜 수익인데 고민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민할 게 아니고 보고 배우셔야 돼요 뭘 보고 배우셔야 되냐면 지금 GS글로벌 최근에 가격을 보면요 2200원이 저가였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2260원이세요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 다음 비중도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GS글로벌을 70%를 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있겠지만 주가가 조금만 올라와도 바로바로 매도를 하고 싶게 될 거예요 조금만 올라와도 바로바로 매도를 하고 싶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만약에 매수하고 나서 떨어졌어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텐데 비중도 많지 않고 매수가가 저렴하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말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한 두 달 정도 한 달 넘게 한 달 반 정도까지 넉넉하게 기다리다가 전 고점까지 왔으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까? 한번 여쭤봐야겠다 싶어서 연락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전 고점이니까 어느 정도 비중은 좀 줄여드는 게 정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종가까지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종가를 봤는데 오늘 종가가 지난번에 10% 급등했던 한 2650원 정도 위보다 좀 끝나면 다음 주에 매도 시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2650원에 못 넘어간다 그 이상에서 안 끝나고 좀 빠져서 마감을 하더라 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은 오늘 종가쯤에 절반이라도 정리를 하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결과가 잘 풀려서 새롭게 가격이 올라왔다라고 하시면요 당분간 잊고 살고 쭉 한번 지켜봐도 될 정도로 한 3천 중반까지도 볼 여력이 남아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 한번 잘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가 중요하다 설명하셨습니다 2650원을 넘겨서 종가 마무리가 되면 다음 주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종가에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6178님께서 넥슨 GT 17,5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7,500원 꽤 지금 위에서 잡으셔서 아 이분 역시 좀 소가리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넥슨 GT는 어제도 상담이 들어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있는 종목이에요 넥슨 GT 요즘 참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좋게 보는 점은 비중이 10%밖에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넥슨 GT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게임도 게임이지만 넥슨의 대표님께서 비쌈을 인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는 소식도 있죠 그래서 비쌈 관련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관련돼서 요즘 거래대금이 엄청나죠 실제로 그래서 저도 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래대금을 봤더니 한 종목당 벌써 한 종목 거래대금이 2조 3조가 넘어가더라고요 한 호가에 3천억씩 매물이 쌓여있고 엄청나게 시장이 크구나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래가 되면 결국은 거래소는 감사합니다 하고 수수료가 챙겨지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넥슨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는 명문들이 있고 게임주들 지금 게임주들은 전체적으로 흐름 좋잖아요 좀 큰 흐름도 괜찮고요 주가로만 봐도요 매수를 할 때는요 이렇게 좀 얌전하게 움직인다라고 지금 당장 답답해하실 게 없어요 매수는 이런 데서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쁠 게 없기 때문에 넥슨GT는 나중에 만 7천 원까지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비중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까지 괜찮다라는 의견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슨GT는 추가 매수 지금 구간에서 해보자 설명하셨습니다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로 가볼게요 9743님입니다 BH 10%입니다 2만 1,800원 매수 후에 계속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추매를 해야 할지 손절을 할지 그냥 가지고 버텨볼까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2만 1,800원 한 2월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계속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폴더블폰 관련 주 상담도 많이 들어와요 계속 주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BH, 비중 10% 괜찮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다행히 비중이 작고 그다음에 지금 열심히 옆에서 재무제표를 보고 있었는데 재무제표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엄청 좋다라는 의견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고서 나쁘지는 않다 대신에 좋지는 않다라고 의견 드렸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에서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스톡옵션 행사된 뉴스들도 있고 계속 최대 주주가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깔끔하진 않습니다 종목에 대한 흐름이 깔끔하진 않기 때문에 넥슨GT처럼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은 못 드리지만 지금 당장 손절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목표가가 매수가까지는 조금 힘들 수가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121선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면 제 화면에 자주색으로 보이는 게 121선인데 그게 지금 내 목표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 반등이 나오면 좋지만 지금 당장 반등이 안 나오면 목표가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 측면에서 보시고요 여기서는 121선에서 절반 정도를 파는 게 1차적인 목표로 보시고 2차 목표는 내 주가가 저걸 위에 안착을 하느냐 시간이 나중에 지나면 121선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흐름을 보일 건데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줄 수 있느냐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더 가져가시고 이게 안 된다 121선 갔다가 다시 빠져요 라고 하면 그때라도 정리를 좀 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내 차트를 봤는데 지금 차트랑 가장 멀리 있는 선 있죠 그 선이랑 가까워지면 매도를 하자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